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 송아지들 자 놀이터에 나갈게요 가자 우리 애기들 우리 놀이터에 나왔어요 우리 송아지들 우리 맥스 1등 에코이드 시손들 맥 부찌 덕순이 샤넬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아가들 가을 날씨라서 해가 저물고 굉장히 시원해요 아이고 우리 아가들 코치 다음에 우리 에코 다음에 우리 덕순이 다음에 우리 루시 다음에 우리 백스 우리 아가들 시일 아침에는 우리 아가들도 경기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여기서 꽃밭에서 뛰어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맥스 우리 맥스 우리 덕순이 우리 아가들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들 많이 보고싶을거에요 그치 루시야 그러나